이제 포인트를 잘 잡아야 된다고 했어요 안녕하세요 저 오늘 산천원 싹쓸이 하고 가려고요 오 좋다 무슨 연예인이에요? 어? 무슨 연예인? 비투비? 알아 비투비? 아 비투비 야 오빠가 잘생겼어 오빠가 잘생겼어 오케이 오케이 야 어떻게 나한테 시선 한 번 안 주냐 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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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 하하하하 굴욕이다 굴욕이다 하하하하 내가 청재라고 하니까 이런 굴욕을 당하네 아니 내가 장미화가 멤버들 사이에서는 내가 그래도 비주얼이에요? 상위 클래스에 대화해 우리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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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산천혼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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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마에요? 천원은 4개요 천원은 4개요 천원은 4개요? miracles 육성재입니다 안녕하세요 하하하 하하하 핳하하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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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진짜 너무 잘생겼다 아유 안다 안다 만우 다 찍어주시는 거야 여기? 무슨 상황이야 이거 진짜 와 진짜 둘이 커플 같긴 하다 하나 둘 셋 스테이크 홈불로 안 될까요? 스테이크 홈불로 안 될까요? 아 저요? 아 감사합니다 아 그럼요 아직 안 갔는데? 네 사야 되잖아요 좋은 날씨에는 밝은 거 아 아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아 재밌겠다 아우 잘생기셨네요 시민물리 아우 예 네 네 아우 그래요 네 아우 그래요 아우 그래요